Q. 원석의 포도 테이프 인사자장의 포도 테이프 먼저 관여볼게요. 하나 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셔야 합니다. 데뷔하자마자 음악방송 10관왕을 차지하는 물론 두 번째 신빌 또한 주요 로마스사이트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차세트 K-POP의 아이폰으로 불리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, 아이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드림콘서트에 첫 출연을 하시는데요. 처음 참여하게 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아이비가 이번에 빌딩 시즌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네, 수많은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러 가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요즘 디어큐피드 챌린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멤버분들 다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좋습니다. 시작! I just want a little bit of peace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걸스테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포사로 찍어볼까요? 네, 아이비에게 승천, 꽝납, 다이, 할 다채로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올리시면 됩니다. 우후! 와우! 네, 우와! 네, 신을 멋진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이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